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대구시와 충북도가 손잡고 대구·충북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충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30일 충북도청에서 대구·충북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유재상 정진설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집행위원, 운영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조성현황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번 협약으로 대구시와 충북도는 실질적인 협조는 물론 정보공유 등 첨북단지 성공조성을 위해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. 그간 대구·경북과 오송첨북단지 간 상호협력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·기업 등의 치열한 유치경쟁체제가 형성돼 양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간 균형있는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